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오늘 이 교시는요. 사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이슈가 요즘 전세계 시장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서 백신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좀 쭉 여쭤보려고 대한예방의학교의 김오란 대책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쁩니다. 김오란 교수님이 바쁘신 거하고 바이러스가 심각한 거하고 아마 거의 비슷하게 연동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궁금한 것도 저희도 많고 혹시 또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좀 제대로 확습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해요. 제일 궁금한 게 요즘 영국에선가요?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서 어느 정도 심각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부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변종이라기보다는 변이 바이러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완전히 종이 바뀌었다, 스트레인이 바뀌었다 해서 변종이라고 부르게 되면 그건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 이름이 사스코브2인데 이제 사스코브3나 4로 이름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이나 코로나2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많이 다른 거고요. 지금 나온 거는 이제 변인데 변이는 이게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에서 사람으로 계속 전파하면서 유전자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래도 교정을 하는 기능이 좀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좀 회복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면역이 아주 약한 사람한테 감염이 되면서 이게 이제 변이가 좀 더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변이가 계속 일어났다가도 그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저절로 없어지는데 이렇게 집단에서 살아남는 거는 전파력이 되게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었는데 얘가 더 많이 전파하니까 점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죠. 그래서 영국에서 나온 거는 이미 가장 최근 자료는 60%를 넘었다. 영국에서 이제 발생하는 환자의 60% 이상이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거다. 그런데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한 게 9월 20일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달 안 됐잖아요. 3개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지금 환자의 반을 넘어버렸으니까 전파력이 훨씬 빠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전염력이 강한 거 말고는 어떤 특징이나 위험한 점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사실 전염력이 강한 것보다 치명률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미 걸렸던 사람이 만든 면역력이나 백신이 만든 면역력을 무력화시키는지 이게 이제 제일 걱정인데 보통 변이가 많이 되고 이 집단에서 우점종이라고 하죠. 많이 살아남으려면 치명률이 높으면 안 돼요. 그렇겠죠. 높으면 숙주가 다 죽잖아요. 숙주가 다 죽으니까. 전파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계속해서 진화를 하면서 전파는 잘 되지만 치명률은 낮아지는 게 특성이에요. 그러면 조금 어색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가 굳이 선택해서 감염될 수 있다면 변이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까?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변이 된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은 건 확실하고 치명률이 더 올라간 걸로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전파력이 높다면 그건 치명률이 낮은 게 일반 상식이니? 네, 대부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면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지금 봐서는 얘가 변이가 일어난 부분이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면역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부분하고는 좀 달라서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더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다. 60%나 이미 발견되고 있으면 거의 둘 중에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인데 치명률이나 혹은 증상의 심각함이나 이런 게 아직도 연구가 안 돼서 잘 모르는 정도예요. 별 차이가 없을 거로 보는 거예요. 차이는 별로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변이 바이러스의 또 하나 특징은 어린아이들도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치명률은 높지 않거든요. 아하, 아하. 저는 오히려 제일 궁금한 건 노약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걸렸을 때가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인데 그분들이 걸렸을 때 원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둘 중에 변이 바이러스가 더 그분들에게 위험하거나 치명적이면 그건 우리에게 안 좋은 배드 뉴스일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잘 보이지 않고 환자가 많아졌는데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를 걸린 사람이 어린아이도 많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이 나오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에서도 나왔다. 그렇겠죠. 여기로서도 나왔다 했는데 결국에 한국에서도 나왔죠. 나오기 시작했으면 이제 더 빠르게 번식이라고 하나요? 전파를 할 테니까. 그런데 일단 영국에서 들어온 사람한테서 나왔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기존의 치료제나 백신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똑같이 통한다면 우리는 나쁜 소식이긴 한데 전파가 빠르니까 그래도 대응은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네 할 거고 그게 아니면 또 대응을 별도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지금 나온 백신이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가 다 mRNA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한 6주면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쪽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대처가 빠른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아데노바이러스를 쓰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데노바이러스 안에다 유전자를 넣는 거거든요. 그 유전자의 구조를 조금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처가 빠르게 돼요. 굳이 백신이 이건 안 됐네 하더라도 바꾸면 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미 둘 중에 하나가 변이 바이러스 환자인데 영국이 백신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하면서 그 환자가 어떤 바이러스인지는 굳이 구별 안 하겠다는 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백신 말씀하셨는데 예방접종을 할 때 감염이 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검사를 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검사하지 않고 감염된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그냥 접종을 한다. 그런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지금 접종하는 건 안 좋을 것 같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접종해라. 우리가 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때 증상이 있는지 감기 증상이 있는지를 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열이 있거나 증상이 있고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나중에 접종해라. 그렇지만 이 사람이 혹시 무증상 코로나 감염인지 아닌지까지 확인해가면서 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원형이든 변이든 관계없이 일단 접종한다가 영국의 방침인가 봐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이것도 백신이 통한다는 가정입니까? 확인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검사를 다 해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어떤 형태의 변이인지 아닌지 조차도 확인하는 게 굳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역 대책도 좀 계속 논란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고민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들은 그랬잖아요. 바이러스 차단으로만 보면 강력하게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꼭 그것만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 갈등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좀 추가한 수정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 대책을 이해를 하려면 코로나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전에 인플루엔자나 이런 모든 질환에 대한 방역 대책은 약물적 방법으로 썼어요. 백신을 쓰든지 치료제를 쓰든지. 그런데 코로나19는 신종이니까 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비약물적 조처로만 방역을 해야 되는데 비약물적 조처는 고전적인 방법인 거죠. 그러면 비약물적 조처로 방역을 해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하려면 첫 번째는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그래서 환자를 만나도 감염될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거리를 띄우든지 칸막이를 하든지 해서 접촉을 줄이는 거고요. 세 번째는 환자가 감염될 기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가 감염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빨리 환자인지 확인해서 격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빨리 환자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검사를 많이 해야 되고 격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방역 당국의 역할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는 거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한국이 그럼 초반에 어떻게 방역에 성공했느냐. 마스크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거리두기는 단계고 이런 거 없어도 일단 아무데도 안 나갔어요.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복지관도 다 문 닫고. 접촉을 확 줄인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방역 당국이 검사를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하면서 격리를 전 공무원 동원해서 접촉자까지 다 격리했죠. 우리가 이 격리한 경험이 2015년에 메르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격리하고 격리하는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주고, 먹을 걸 어떻게 갖다 주고, 누가 하고 이런 게 다 잡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환자도 격리하고 접촉자도 격리하고. 그래서 이걸 잘한 거예요. 세 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스크는 다 원래 잘 쓰니까 상수예요. 별로 안 변해요. 그리고 방역 당국이 원래 검사 잘하고 격리 잘했으니까 그것도 상수로 생각하니까 나머지는 접촉만 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걸로 감염병 확산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염병이 좀 확산되면 단계를 높여서 접촉을 좀 줄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번 3단계 왔을 때는 2단계부터 사실 2차 확산 때부터 그랬죠. 8.15 관련돼서 유행이 딱 터지고 나니까 검사하는 부분이 흔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하라고 대상자한테 연락했는데 검사를 안 받아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검사를 안 받고 심지어는 검사를 하려고 연락을 안 받아서 보건소 공무원이 쫓아갔는데 그 앞에서도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거부에서 검사를 끝까지 안 받은 사람이 거의 한 30%가량 됐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찾지를 못했죠. 그래도 어쨌든 2차 확산이 좀 잦아들면서 대신에 기본 감염 수준이 좀 높아진 거예요. 8.15 전에는 하루에 한 20명, 30명대였는데 8.15 후에는 한 70명대 정도로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길어지고 그때 2.5단계까지 갔었잖아요. 거의 3단계 직전까지 가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좀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단계를 완화하고 1단계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접촉이 늘어나면서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수준 자체가 70명 수준이었으니까 더 빠르게 이제 커진 거예요. 그 전보다. 그러면 이제 단계를 다시 또 높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검사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 수가 100명, 200명일 때는 역학조사를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환자가 500명, 600명 넘어가면 그날 발생한 환자를 그날 다 역학조사를 못해요. 어디서 감염됐는지에 대한 추적? 네.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추적하고 접촉자를 빨리 찾아야 바로 격리를 시키는데 추적이 안 되니까 누가 접촉자인지 모르니까 빠르게 격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환자가 감염을 전파시키는 기간 이 D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드레이션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대충 몇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른바 정석대로 매뉴얼대로 방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환자의 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신규 발생하는 그게 100명이든 200명이든 처음에는 한 100명, 200명 정도 수준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3단계가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8일을 겪은 나면서 하루에 300명씩 계속 발생하니까 그게 작동을 안 해서 그다음부터는 우리 역량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면서 하루에 800에서 1000명이면 3단계다. 그 전까지는 단계를 좀 낮춰서 우리가 역량을 좀 높이자 이렇게 해서 이전에는 각 시도에 역학조사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군구에서도 역학조사관을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숫자를 좀 늘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400명, 50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역량이 딸리기 시작한 거예요. 딸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이걸 다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나중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규 확진자 숫자가 있을 때 그냥 이 정도 경제활동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검증과 확신이 먼저 든 후에 그리고 나서 그럼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해서 경제 살리는 걸 해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건 아닙니까? 일단은 늘려놓고 우리의 방역 역량을 높이자고 하면 혹시 그 방역 역량이 잘 안 높아질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에 우리가 환자가 10명도 안 되고 이럴 때는 하루에 100명, 200명 발생한다는 것도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웠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발생 안 할 거야. 잘 맞고 있으니까. 그런데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폭증이 되는데 8.15 집회라는 게 생기고 사람들이 검사를 거부하고 이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8.15 집회가 생기고 검사가 빨리 안 되면서 하루에 300명씩 발생했잖아요. 아,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역량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거는 하루에 한 800명, 1000명까지 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자. 그래서 역량을 좀 높이자. 그래서 중환자실도 늘리고 간호사도, 중환자실 간호사도 교육하고 그래서 연말까지 한 400명 늘리고 그다음에 역학조사관도 새로 뽑아서 가을에 많이 뽑았거든요. 새로 뽑아서 한 3개월 훈련시켜서 연말까지는 몇백 명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게 되기 전에 3차 유행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다 되고 난 후에 우리 정부가 과거에 3단계까지 했던 걸 2.5, 1.5 이런 걸 만들면서 좀 늘리면서 그거의 본질은 좀 완화하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좀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역량을 강화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경제활동 완화하는 게 그 나중이었어야 그래야 별일 없이 돌아가는데 좀 더 늘려야 된다는 숙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제활동을 늘리는 것도 같이 또는 먼저 하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 1단계 완화가 너무 성급한 게 아니었느냐. 사실 1단계 완화를 얘기할 때 저희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사실은 다들 반대했어요. 너무 많이 완화한 거다.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8.15 집회로 2.5단계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빨리 좀 내려서 빨리 경제를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항상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했던 대로 다시 접촉이 늘어나고 다시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때 그냥 다 지금 빨리 전수조사라고 하나요? 다 검사를 해서 누가 지금 환자고 누가 무증상자인지 빨리 밝혀내고 차단하고 하는 게 그게 낫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검사 자체를 많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11월 한 12일 정도부터 3차 유행이 시작됐는데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검사했을 때 100명 검사하면 1명 정도 양성으로 나오는 걸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3차 확산이 오면서 그게 5%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20명당 1명이 나온다는 거죠. 임의로 검사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저 증상이 있어요? 대부분 검사는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검사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냥 받아보고 싶다라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면 대상이 안 돼서 검사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돈을 내고 받으려고 해도 그걸 해주는 데가 별로 없었고 찾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검사 역량은 되는데 실제 검사 숫자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양성률만 자꾸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 검사를 빨리 늘려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 12월 14일부터 익명검사소를 늘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하루에 10만 건 검사를 하거든요. 과거보다 검사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그렇죠. 11월 중순 때는 2만 건에서 1만 5천에서 2만 건이었으니까 5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검사 숫자가 늘어나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 걸로도 볼 수 있습니까? 익명검사소에서 하루에 확진되는 사람이 100명에서 150명 사이에요. 요즘에? 그거는 과거 같으면 발견되지 않았을 환자일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빼면 대략. 그것도 그렇고 이미 익명검사소에서 발견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한 작은 집단 유행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미리 차단한 거거든요. 이후에 올 위험을 미리 방지한 거니까 거기서 열심히 찾고 있는 게 지금 당장은 좀 부담스럽지만 감염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은 그걸 좀 늘려서 혹은 의무적으로라도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대책인가요? 그런데 이제 전수검사를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람을 빨리 검사해야 되는데 검사에 너무 부담을 줘서 필요한 사람 검사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10만 명인데 위험하고 접촉이 많은 사람 5천 명, 만 명을 먼저 검사해야 되는데 10만 명을 그냥 전수하자. 순서대로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 그쪽에 또 리소스가 투입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늦어지고 사실 검사라는 건 검사받은 순간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예 전혀 상황보다는 상상에 따른 스토리인데 선거 날 한꺼번에 우리 다 선거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선거 날 투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검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비슷하다면 그냥 다 모여서 검사 받고 밤새 개표하듯이 진단 확인하면 누가 지금 현 상황에 그런지 알 수 있고 검사 나올 때까지 이틀이면 이틀 동안 일단 올스톱 하고 나면 누가 감염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는데 일단 검체를 실험실에 보내야 되고 실험실에서 준비하고 기계에 넣고 PCR을 돌려야 되고 이런 과정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역량이 한 15만이 거의 맥시멈입니다. 그래요? 15만 정도? 지금 10만 정도 하고 있다? 네. 10만이 좀 넘어가죠. 우리나라는 그 역량은 아직은 다른 나라보다는 적은 모양입니다?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15만 정도 할 수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익명검사소에서 할 때는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5명씩 풀링을 해서 검사해요. 5명 묶음을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그걸 세부적으로 다시 보는 거죠. 전국인 다 한 번씩 검사하려면 1년 걸리네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그거는 생각할 수 있는 답이 아니네요. 그건 생각할 수 있는 답이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백신이 내년 2월부터 의료진이나 고령층 중심으로 해서 접종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확보나 이런 거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백신? 어떤 백신을 맞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저희가 원래 이렇게 백신을 예방접종을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거를 최종 결정은 질병관리청 산하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데 예방접종 전문위에서 최종 심의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산하에는 백신별로 분과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간염백신 전문위원회, 인플루엔자 백신 전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다 분과별로 열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코로나 백신 분과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지금 거의 매주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미 연구 영역이 끝나서 우선순위를 누구로 해야 될지는 연구 결과에서는 나왔고 그거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세부위원회를 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순서를 어떻게 나눌 건지 그리고 거기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먼저 맞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니면 순서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지금 가장 사망이 많이 나오는 요양병원, 요양원의 고령자하고 종사자예요. 그래서 미국은 종사자를 먼저 했고 영국은 입소자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요양병원이 가장 위험한 곳이어서 거기를 먼저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입소자랑 종사자가 제일 먼저 될 거고요. 그 다음이 요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 그 다음이 의료진 그 다음이 1차 대응요원 검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이 65세 이상 노인 이런 식이 되는데 결국에는 65세 이상 노인 한 830명 의료진 한 100만 명 해서 약 천만 명 정도를 빠르게 접종하는 게 목표예요. 그것도 한 서너 달 걸리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천만 명 정도가 접종이 끝나면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이 많이 줄어요. 특히 사망할 가능성인 분들이 중환자실 부담도 의료계에서는 적어지고 의료계 부담도 적어지고 사망의 위험도 적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계속 조금씩 유행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훨씬 생활이 여유로워질 수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까? 일단 맨 처음에 들어오는 건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아직 잘 모르는 게 우리가 코박스랑 계약한 분량이 천만 명분이에요. 그런데 코박스에서 받을 백신은 종류가 아스트라제네카도 있지만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백신을 언제 얼만큼 줄지 아직 잘 몰라요. 코박스에서? 네. 코박스라 하면 뭡니까? 코박스 퍼실리티라고 전 세계의 연합이에요. WHO가 세피나 가비 이런 백신 지원하는 회사랑 같이 해서 만든 거고 WHO가 그 코박스 퍼실리티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을 각 국가에서 가장 고위험군 한 20% 정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어느 한 나라가 100%를 맞고 어느 나라는 못 맞고 이거보다는 전 세계가 고르게 고위험군 20%가 빨리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 특정 국가가 백신 독점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에 연대를 해서 너무 한 나라가 독점하지 말고 돈을 다 내서 가난한 나라든 부자 나라든 고위험군 20%를 먼저 접종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협력기구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돈 있는 나라들이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국민 다 맞고 싶어. 다 맞히고 싶어. 이래서 결국에는 코박스에서 조건을 풀었어요. 20%는 코박스에서 받고 능력이 있는 나라는 계약을 해서 더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럼 코박스는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코박스가 일단은 공급을 확보를 해야 그게 될 때고 코박스가 이미 각 백신 회사로부터 얼마씩 받기로 다 확보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코박스에 이미 돈을 줬죠. 일종의 공동구매군요. 그렇죠. 각 나라가 돈을 다 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백신을 받고 싶다고 냈어요. 그러나 그게 올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백신을 언제 먼저 줄지는 코박스에서 정해서 주는 거니까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 나라 국가 이기주의일 수 있습니다만 그 나라 입장에서는 코박스에도 일단 신청해놓고 별도로도 그쪽에서 잘 안 나올 가능성 내지는 먼저 확보할 수 있다면 따로 사오는 것도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도 코박스 20% 말고도 따로 다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한 거고 미국이나 영국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190개의 국가가 넘는 나라가 일단 코박스에는 다 가입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코박스 백신이 먼저 올 걸로 예상합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확실하게 1분기에 오고 코박스도 1분기 내지 2분기에 준다고 했는데 화이자가 올지 아스트라가 언제 올지 그건 잘 모르죠. 확실한 건 1분기에 오는 아스트라 네, 그렇죠. 안 올 가능성도 혹시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그냥 바로 거기서 빼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양을 얼마나 한꺼번에 많이 줄지 이런 거는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백신이 치료율이 95%, 90% 이렇게 발표는 되는데 그 말은 예를 들면 90%라면 10명한테 접종하면 9명은 백신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해예요. 그래서 백신 효과가 50%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백신 맞아도 걸릴 확률 반, 안 걸릴 확률 반인데 뭐하러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신 효과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백신 효과는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의 비율이에요. 안 맞은 사람이 똑같이 1만 명씩 접종했다고 했을 때 안 맞은 사람이 1,000명 걸렸어요. 맞은 사람은 100명 걸렸어요. 그럼 10분의 1이죠. 그러면 90%예요. 효과가. 1마이너스 10분의 1 해서. 그러면 10명이 맞았을 때 어떻게 될지는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만 명씩 예방접종을 했는데 한쪽에는 200명 걸리고 안 맞은 그룹은 맞은 그룹은 20명 걸렸다. 그래도 10분의 1이죠. 그래도 90%예요. 아까 1,000명 걸리고 100명 걸렸을 때도 똑같이 효과가 90%고 200명 걸리고 20명 걸려도 10분의 1이니까 90%고 그것이 갖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이 뭘까요? 그러니까 백신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비접종군, 예방접종을 안 한 사람에 비해서 몇 분의 1로 줄어드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백신 맞은 사람 중에서 몇 퍼센트가 걸리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백신을 안 맞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감염되는지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역산하면 한 10명쯤 맞추면 이 정도 효과는 있겠다는 게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의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90%면 백신 안 맞은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10분의 1이 되는구나 그런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80%면 백신 안 맞은 사람에 비해서 5분의 1쯤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라 사실은 보통 이런 관련해서 서로 인터뷰를 하고 토론하다 보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왜 이런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과거에 누가 잘못했느냐 책임론 그걸 따지는 방향의 인터뷰도 있을 수 있고 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하자 따지는 건 나중에도 분명히 따지긴 따져야죠 왜냐하면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궁금한 건 누구 잘못이었는지가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 질문보다는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단 이렇게 1,000명씩 넘어가고 있는 거가 언제쯤 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상황을 보려면 감염재생산수를 봐야 되거든요. 감염재생산수가 한 명이 몇 명을 전파시키는 건데 3차 유행 11월 10일이 시작되고 한동안은 2였어요. 한 명이 두 명을 전파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 4일마다 두 배씩 된다는 얘기예요. 환자 수가. 그런데 그렇게 폭증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더블링이라고 하죠. 4일마다 더블링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1,000명씩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폭증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위에서 지금 플라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로 방법으로 누르고 더 올라가는 건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염재생산수가 1.1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1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이기 때문에 아직 정점은 안 된 거예요. 계속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계속 1,000명대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1.1인데 계속 2.0에서 떨어져 오고 있는데 1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정점을 지나서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감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감소가 돼도 빠르게 1,000명에서 500명 이렇게 안 줄어들어요. 아, 그래요? 계속 조금씩 조금씩만. 저희가 한 40% 줄어서 갑자기 0.7이 된다고 해도 2주 후에 하루에 한 700명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3단계 가는 거에 좀 회의적이었던 이유가 3단계를 해서 갑자기 40%가 접촉이 줄어서 감염재생산수가 1.1에서 0.7이 됐다. 이래도 2주 후에는 700에서 800명인데 3단계를 오래 못하잖아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짧고 굳게 한 2주는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럼 2주 후에 700명, 800명인데 단계를 다시 낮춰야 되잖아요. 2.5단계. 낮추면 굉장히 억눌렸던 접촉이 다시 올라오면 거기서 갑자기 다시 올라가지 그걸 유지하거나 내려갈 수가 없어요. 3단계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활동은 하고 접촉은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단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접촉만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라는 거는 직접적인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문을 닫는 거예요. 여기 모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게 훨씬 직접적인 거예요. 어디서든지 숫자를 줄이라는 거거든요. 접촉의 숫자를. 그래서 3단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200만 개가 넘는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되니까 경제적 여파는 굉장히 큰데 길게는 못할 거예요. 길게 못한다. 그럼 짧게 하면 효과가 많이 날 거냐. 그것도 아니면 그것도 아니어서 길게 못하고 짧게 2주 정도 해서 700, 800명에서 다시 단계를 완화하면 그 정도 피해를 본 것 치고는 너무나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상황 봐서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정 안 될 때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1.1이 아니고 1.5 정도 지지난주 정도의 상황이면서 만약에 2천, 3천 올라가면 방법이 없죠. 그렇게라도 해서 낮춰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생활방역위원회 할 때 이미 3단계 했을 때 어디를 어떻게 닫을지는 다 세세하게 봤어요. 지금은 3단계를 갈지 안 갈지가 상당히 판단이 모호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폭증하는 사인은 아니니까 지금 단계에서 조금 더 접촉을 좀 줄이고 검사 속도를 좀 더 내서 알을 줄이는데 전력을 해서 이게 1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러면 3단계까지 안 가고도 서서히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논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내일도 또 생활방역위원회가 있어요. 네. 내일도 또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예방의학을 하는 입장에서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단계를 올리면 경제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자살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3년 정도를 보면 우리나라 자살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여성 자살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 남자는 한 700명 자살이 줄었는데 10월까지 봤을 때 여자는 한 40명 늘어났어요. 일본도 이번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20대, 40대까지 여성 자살이 늘어난 게 큰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가게를 문 닫는다고 하면 주로 식당이나 이런 데를 문을 닫게 되는데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생계를 유지하던 분들 네. 생계를 유지하던 여성분들은 갑자기 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3단계 얼른 하고 강하게 방역 대책 하자는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게 이 고통을 짧게 끝내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서로 결국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더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단계를 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피해를 보신 분한테 어떻게 지원하겠다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문을 닫아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일단 문을 닫아라 이건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러면 문 닫은 분이 극단적인 판단을 하거나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 희망이 안 보이니까요. 그거는 배려해야 될 포인트네요. 앞으로도 가더라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데 혹시라도 이천 이렇게 올라간다 갑자기 더블링이 된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움직임도 계속해서 이동량이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고 있는데 서서히 계속 줄고는 있어요. 그래서 한 대구, 경북 때 한 35%까지 마이너스로 이동이 줄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30%까지 줄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죠.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외국에서 만들어진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면 백신의 특별한 부작용 같은 게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는 별로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겁니까? 아니면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념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이상 반응이 심하진 않지만 1차보다 2차 접종할 때 좀 더 심했다. 이런 임상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영국이 12월 8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29일이면 2차 접종이 시작될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14일에 시작됐으니까 이제 1월 초에 2차 접종이 시작될 거고요. 그러면 2차 접종 후에도 괜찮은지를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되죠. 이미 1차 접종하면서 아나플라시스나 알레르기가 좀 있다는 게 보였잖아요.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할 때는 아나플라시스가 100만 명당 1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올해 아나플라시스 보고 없었거든요. 아나플라시스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급박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심박수가 한 2배 올라가고 붓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에피네프린 같은 약물을 주입해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미 영국은 첫날 2명이 나왔었고 미국도 1명이 있었고 그보다는 약하지만 아나플라시스 양 반응이라고 하는데 알레르기가 6명이 있어서 한 4, 5만 명당 1명이 있는 거고요. 원래는 그 정도로 빈도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에피네프린 같은 거를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할 때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일단 예방접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보통 그래서 백신의 개발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서 임상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오네. 그러면 뭔가 다시 만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수치라면? 다시 만들지는 않지만 아주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이런 사람 맞으면 안 되고 이런 사람 맞으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반응은 몇만 명당 한 명이고 이런 자료가 쭉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백신이 나오기 시작해서 접종이 되면 시간의 문제지 꺾일 것이다 라고 보시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런데 목표는 예방접종 하기 전에 줄어들어야 돼요. 저희가 지금 회의할 때도 두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방접종 시작이 됐는데 지금처럼 하루 1,000명씩 나오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럼 백신 접종 자체도 속도를 내기 어려워요.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접종할지 아니면 감염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좀 안전하면 어떤 방식으로 접종할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심각한 주제에 좀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자 이야기하다 보면 혹시 백신 나오면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처음에는 이분들은 맞아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분들부터 맞을 테니까 그분들이야 필요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에서는 동의서를 쓰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자의로 맞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국가에서 예방접종 대상 우선순위로 선정했다고 해서 거부하지 못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맞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본인이 나는 안 맞고 싶은데 근무하는 곳이 의료기관이고 위험한 사람을 돌보는 직업을 한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요청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기관에서 일을 하려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해외여행을 가려면 백신 패스포트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이제 많은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어려운 거는 나온 백신의 종류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중국 것도 있고 러시아 것도 있고 많은데 각각 효과가 얼마나 될지 효과의 지속기간이 얼마나 될지 아직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예방접종을 했다고 떼어주는 증명서가 위조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국가 간에 협의해서 효과는 백신별로 어느 정도고 얼마나 오래 간다. 이런 게 다 알려지면 국가 간에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백신 면역 패스포트 이런 게 생겨날 수도 있겠죠. 우리 사회의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 중에 하나는 백신을 진작 확보했어야지. 내지는 지금이라도 좀 서둘러. 이런 이야기들인데.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 저는 만약에 확보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부터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작용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전할 수도 있지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은 똑같은 조건에서 맞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맞는 나라들은 훨씬 더 지금 감염의 위험이 높은 거예요. 심각하니까. 네. 미국 하루에 3천 명씩 죽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면 환자가 발생하는 거에 따른 대응. 중환자실 부족합니다. 혹은 이제 집에서 대기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은 아직은 버틸만 합니까? 그렇죠. 최근에 중환자실을 꽤 많이 늘렸고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을 늘려서 만 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9,500개 정도니까 거의 다 확보를 한 거예요. 중환자실하고 생활치료센터는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많이 확보를 했어요. 물리적인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치료를 해 줄 의사와 간호사들의 인력 확보. 인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의료진 중에서도 의사보다도 숙련된 간호사가 많이 필요해요. 숙련된 간호사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중환자실 간호사를 한 3, 400명 정도 연말까지 교육을 시키는 거를 계산해서 했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그래서 더 많은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유행이 일어나면 그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치매라든지 와상이라든지 투석이라든지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데 코로나까지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송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여서 빨리 움직이질 못해요. 그리고 그런 환자를 이송했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실에서 질병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돌봄이 24시간 들어가야 되니까 누군가와 간병인이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인력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회의에서 나온 방안은 감염대응요양병원을 하나 만들어서 감염이 터진 데가 있으면 거기를 통째로 여기로 옮겨오자. 지금 이런 방안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의사들의 자원봉사나 혹은 이런 자출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상황입니까? 네. 의사분들이 많이 자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사분들의 자원은 좀 있는데 자원으로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호인력은 자원이 들어와도 계속 현업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얼마 안 되고 쉬고 있던 분이다 보니까 빠르게 현업에 복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일부 간호사분들의 불만도 있죠. 내가 지금 새로운 사람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일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좀 있고요. 알겠습니다. 의사분들에 대한 지난번에 대구 때도 자원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가? 이런 문제도 좀 있고 정리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긴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떤 문제냐면 자원봉사로 온 분들에 대해서 대가를 많이 높여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아니 경험도 없는 사람은 이 정도 대우를 해주는데 나는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교육까지 시키고 있는데 대우가 너무 차별이 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공중보건의 분들 말씀입니까? 아니요. 현장에 있는 간호사나 이런 간호인력이요. 차출되거나 혹은 빨리 교육받고 투입된? 아니요. 원래 있던 분들. 그러니까 A병원에 원래 있던 분들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지원을 보냈어요. 지원에 대한 대가가 기존보다 높을 수 있는? 네. 지원에 대한 대가는 훨씬 높으니까 숙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루 40만 원을 주는데 나는 이 병원에서 지금 하루 10만 원 받고 일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 차별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궁금한 점이 좀 쌓이면 업데이트를 요청하겠습니다. 한번 또 나와주십시오. 네. 그럴게요. 네. 김원한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